이게 형이 잡아당기는 느낌이지 이게 어렵대, 내가 어? 어? 왔어! 왔어! 어? 왔어! 왔어! 오! 감지 마세요, 감지 마세요, 감지 마세요 감지 마요? 어떻게? 세우세요, 세우세요 세우세요, 세우세요 우와, 100%야 이거 우와! 저기다 지금 느낌이 달라요? 네, 네 어제 느낌이 달라?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 아이고 빠져버리지 아...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 아이고, 빠져버리지 아... 어? 아, 뭐야 바로 감지 말고 이렇게 딱 이 정도만 하시면 탄력으로 줄이 안 터져요 아... 탄력으로 아... 그냥 다 채갔어, 그냥 우와! 진짜요? 나도? 어? 이러길래 미역이었네 에이씨... 아니야 미역이었네, 미역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, 낚시 좀 아예 빼갔네 우와, 장난 아니야 이렇게 막 갖고 가세요 아예 갖고 갔어, 이렇게 그러니까 내 손을 당기면 어떤 느낌이야? 이렇게 하다가 어머! 진짜 그 정도라고? 최소 70만 우와! 아, 속상하네 이거 아, 형 다음 기회가 있어요 할 수 있어 아, 자꾸 생각나 그 맛이, 손맛이? 아, 자꾸 생각난다고 못 잊지? 네 아... 한마디만 제발 농왕님, 제발 제발 하나만 들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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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이만 훔쳐봤어? 왔다! 거짓말 왔다! 거짓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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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와 와 가만히 가만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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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형 오늘 느낌 왔네 있어 있어? 일찍 가져올게요 천천히 하세요 있어 있어? 다 왔어요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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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돔 참돔 와 와 나이스 돔 돔 대박 돔 돔 왔다 돔 오 오케이 우와 와 참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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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야 아야 좋아 아야 좋아 아야 좋아 참돔 봐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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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오 대박 야 이게 나오긴 나오네 선장님 거짓말 아니네요 와 형 장난 아니다 우와 파이팅 한번 해 주십시오 예헤이 우리 후배들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후배들 아 부러워 아 부러워 야 너가 그 자리가 와 너무 기분 좋네 낚시 하는 사람이 아닌데 돔을 잡아? 오케이 좋아 되게 예쁘게 생겼더라 아 진짜 저도 좀 작게 해 주세요 용왕님 용왕님 태어나서 두 번째인데 해줘 연락고 됐고요 됐고 감사합니다.